이 코로나19를 계속해서 취재하고 있는 남주현 기자하고 얘기를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. 남 기자, 국내에서 이제 의심할 꼬리가 없는 데 감염이 된 사람 처음 나온 셈인데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도 곧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제 조동찬 기자가 말을 했었단 말이죠. 그런데 바로 나왔습니다. 이 29번째 확진자가 의원 2곳과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까지 3곳을 거쳤고요. 이 3곳 모두 폐쇄된 상태에서 방역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. 그런데 가장 걱정스러운 곳이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입니다. 대학병원은 각종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다수 있는 곳이고요. 또 진료나 시술 과정에서 환자의 침방울이 아주 작은 미세한 입자로 나갈 수 있는 이른바 에어로졸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의료진도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. 실제로 중국 우한시에서는 코로나19 환자의 41%가 병원 내 감염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거든요. 중국이 병원 내 감염을 차단하지 못해서 코로나19 차단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제 남주현 기자가 보도를 했던 건데 보건당국도 특히 이제 그런 증상 중에 하나인 폐렴 환자 같은 경우는 전부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걸 추진하겠다 오늘 발표를 했어요. 발표를 했습니다.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이른바 지역사회 감염 환자가 우연히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고 환자나 다른 의료진을 감염시키는 것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사태인데요. 정부가 그래서 이 29번 환자 같은 본인도 모르게 감염돼서 폐렴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환자들을 빨리 찾아내서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들, 이런 환자들 중에 중국 다녀오지 않았더라도 중국 다녀오지 않았어도 코로나19 검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. 또 해외에 다녀오지 않았어도 의사 소견에 따라 진단 검사해라 보건당국이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. 오늘 상황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또 발표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감염이 됐어도 기침을 하거나 열을 내기 전에는 남한테 옮기지는 않더라 지금 이런 발표도 있어요.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좀 찾아야겠어요. 네, 보건당국이 확진자 28명의 특성을 분석을 해 봤더니 아직까지는 무증상일 때는 아니더라. 그런데 증상이 아주 약한 초기에는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더라는 겁니다. 실제로 우리나라 환자 중에 발병 첫날에 확진자랑 접촉해서 감염된 사람이 4명 있었습니다. 지금부터는 해외 유입 차단과는 좀 별도로 숨어있는 코로나19 환자를 최대한 빨리 찾아내서 진단하고 격리해서 접촉자를 관리하는 게 관건일 텐데요. 발병 초기에 감염력이 있다는 점, 이거를 우리 방역 대책에 좀 충분히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환자들 사례를 보면 빨리 찾으면 또 그만큼 치료할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빨리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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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